오늘의 말씀은요 화목하라입니다 이번 7월에 있는 그 말씀의 주제가 화목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저희 오늘 같이 화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는 거 쉬운 걸까요? 예전에 아주 예전 오래전에 어떤 구도자가 있었는데 실은 이 구도자분이 어떤 분을 잘 모시고 있었는데 실은 모셨던 그 사람이 2억에서 3억 정도를 이 사람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구도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요 결국 그분이 구치소를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얘기했을 때 화목하라고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뜻밖의 있는 경우를 처했을 때 여러분은 화목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화목하라는 말이 쉬운 것 같이 들리지만 실은 화목하다는 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한 책이 있었는데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듣다가 관심 있게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뭐냐면 이분이 강남에서 15년 이상 정신과 이사로서 활동하는데 책을 썼는데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강남에 정신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자신이 상담을 받는데 계속적으로 뭐가 있냐면 강남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자 생각나시죠? 맞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살으면 할 게 없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망상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갈등의 분쟁 속에서 정신병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일부분이고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바라는 인생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있고요 망상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여기 내용의 한 일부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의 이상향이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삶이 실제로는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해야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만 신앙이 왜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화목에 대해서 성경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잠원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한 것이 아무리 그 집안에 가진 게 많아가지고 화목하지 않은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화목하고 마음이 평안한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꾸 물질적인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화목하다면 더 큰 걸 받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여령이라는 작가인데요 나중에 이분이 그리스인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강당에서요 집에 무엇이 있어야 누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청중이 손을 들고 뭐라고 했냐면 개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그런데 이여령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은요 개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도그라는 말을 거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화목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어떻게 하오리까? 여기 누가 봉 3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실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화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이 질문 안에 답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답과 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니까요 창세기에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이요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야 되냐면 누구예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요 팔았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더 고통스럽게 노예로 판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엇하고 싶냐면 복수하고 싶지만 요셉은 무엇하려고 하느냐 화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요셉 이야기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화해하기 전에 먼저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은 오늘 화목하다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보지만은 화목 재물 성경에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냐면 반드시 양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 뭘 찾는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을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심혼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요 이 형들하고 뭐 한 주제를 가지고 용서하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 확인하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용서하는지 마음이 형들이 무엇한 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듣고 울었어요 이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런 일이 처한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받는다 요셉이 그거 듣고 못했어요 울었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화해하고 싶어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회개가 있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이 성경을 보겠는데요 이 제사제도에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있는데 양을 가져와서 양을 죽이고 양을 실은 재단에 태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목제가 뭐냐면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요 그래서 양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잡고 나서요 태우고요 그 피를 뿌리고요 또 뭐 했어요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를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실은요 오늘 아까 성경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재물을 마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와 누구를 화해하기 원하실까요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었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화목한 관계만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때로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지내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신앙과 삶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읽기 전에 실은 바울이요 제일 힘들어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에베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거기 큰 항바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고린도로 이끌었는데 바울이 고생고생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고 떠났는데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과 다툼과 이설과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무시하게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디모델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직접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무엇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게 화해를 이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화목이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하고 그들과 화목하려고 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한 과정 그리고 자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체험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말 안 듣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찾아가고 두드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목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요 여기 뭐라고 적겠냐면 원래 좋지 않은 사이가 갈등을 회복시키는 게 화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인에게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좋은 거를 좋은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그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교회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그렇게 행복해서 그런 교회가 된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교회를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하면서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한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한 것이 화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거 쉽습니까? 아 이러니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죠 왜 그러냐면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구서 5장 17절과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화목하는 거 어떻게 되어야만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냐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넘겨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했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내가 대신 치룰게 내가 대신 값을 치뤄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건면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걸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잘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화목하게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힘들까요? 어쩌면 우리는 화목하게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은 실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단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아단과 하와가 한 일은 숨은 거였어요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화해시키려고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거 예수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소설에 뭐가 적혀있냐면 트로이 전사인 헥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적군인 그리스군과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하려고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군복을 입었어요 이게 트로이 군들의 갑옷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실 때 어떡합니까? 애들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유모 밑에 숨어가지고 아빠한테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갑옷 투구를 이게 화려한 갑옷 투구를 벗고 다 벗고 나니까 아이가 달려와서 아빠한테 안기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이 투구를 벗고 우리와 두려움 없이 만나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화해하고 싶고 누군가 나아가려면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께 다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보감 2권 25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과거에 소홀히 한 일을 보상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늦지 않다 그대들이 쫓아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고백으로써 그대들이 가한 상처를 싸매주라 여러분 혹시 관계가 틀어졌거나 좀 상처 줬던 사람들 그들에게 상처를 싸매주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사랑으로 된 위대한 마음에 접근해 가서 그 거룩한 동정의 물결이 그대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다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가게 하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중한 생애에서 나타내신 친절과 자비는 우리들이 우리의 동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된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의 큰 투쟁에서 피곤하고 낙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승리의 힘이 될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정신과 인자한 사랑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여러분 왜 화목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그들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들과 화목할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10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에 대한 성경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했냐면 여기 10편의 저자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언약관계 아주 서로가 뭘 말하면 믿어주는 아주 튼실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틀어졌어요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했냐면 정말 화해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편은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러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실은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막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인생은 내 예상대로 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렇게 한 주 몇 주 살면 어떠냐면 제 의도대로 되는 것보다 어떤 의도 제가 원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데에서 연락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전쟁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 뜻대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풍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방법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며 회귀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능력으로는 저희의 생각으로는 되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했을 때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여 저희들이 저희의 자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저희의 죄를 회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 기도회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펼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